아이엠 I am good I am good I am ground I am ground I am ground I am ground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제노셋 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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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 열나나 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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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떻게 지냈어? 응? 어떻게 지냈어? 지금 우리 둘이 대화하고 오랜만에 보냈어 방금 저번에 같이 취재하더니 방금 전에 여기 뭐였으니까? 말린 것 같고 이상해졌네 뭐 했니 요즘 얘들아? What a cookie 나는 너 덕분에 아주 열심히 몸이 아픈데 뭔 소리라고? 뭐라는 거야 뭔 소리 내가 뭐라는 거길 뭐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What Sound What Sound, 오 말이 되네 0 플러스 0은 왜 4야? 4명 이어서요 공공지 공공지는 공공지는 공공지 이거 꿈이야? 공공지 대표 네, 꿈 맞습니다 꿈을 못 깨셔야죠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재미가 없어 보여 네, 오늘 저희 공공지 네 명이서 굉장히 큰 발표를 하려고 저희 이렇게 모였는데요 어떤 발표인가요? 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저희 네 명이서 아무래도 이제 일단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저희 NCT에서 처음이죠 그러면 두근두근하죠 처음으로 이렇게 넷이서 무언가를 이제 NCT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야? 그라운드 2년부터 시작 셋 해찬, 여덟 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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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런진 씨도 무슨 발표를 해야죠? 저는 발표를 할 게 없습니다 저쪽입니다 알겠습니다 멀리 안가요? 공공지는 위해 비 거의 출석체크요? 런쥔 씨 아니, 아니 임준 씨 입장료 입장표 다들 갖고 오셨나요? 망했어 먹겠지? 재민아 까먹... 몇 년 속이지? 까서 먹었어 내가 까서 먹었어? 이쪽 이쪽 차고 있어, 지금 여기 안에 비싼 돈이 들어있는 거야? 위에 차고 있어, 지금 공간감은 여기 속에 하나 있네 사실 저의... 근데 왜 자꾸 빼고 다니세요? 그 보석함이... 사실 이게 사이즈가 없다고 해가지고 조금 작은 걸 샀더니 항상 끼면 이쪽에 폴라폼이 뭐... 멍이 들... 나 보이죠? 맞아, 그 잘못 깨먹었어 나 보이지? 아니, 이거 진짜 여기가 계속 파여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깨먹었어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지성이가 제 반지를 밟았어요 약간 반지 성형해줬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반지가... 키스가 안 왔어요? 피었어요 이거 모이잖아요, 지금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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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보험 같은 거 있나요? 없어요 지성이가 옛날에 연습생 때인가? 연습할 때 제 안경을 한번 밟아서 안경을 부신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제노가 하도 버려가지고 아니야, 그건 고이... 반부 연습할 때만 안경을... 그러니까 지성이가 일부러 밟은 거예요 제노가 하도 지성이를 예뻐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그게 너무 귀찮았던 거죠 제노의 짝사랑이 지긋지긋하고 좀 귀찮다 보니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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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해, 미안 오케이, 오케이 너무나 잘 모르는 사실이죠 제노가 이제 지성이를 짝사랑하는... 근데 그거는 좀 유명해요, 저희가 이거 너무 유명해 너무 튀어나오고 아니, 저번에 제가 지성이 막 예뻐하니까 역시 질투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건 진짜였어 이거는 진짜였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 지성이랑 둘이서 밥을 시켜 먹으면 되게 약간 왜 나는 안 불러라는 눈빛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노랑 지성이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쵸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제노에게 꼭 세 이게 바로 정말 거기서만 댓글 네 대갈? 끝날 거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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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갈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천러의 그 대갈이는 뭐 조금 크고 있대요 얼마 전에 천러의 아들 대갈이를 봤는데 네 머리가 점점 그 주인들이 닮아가고 곱슬 머리가 점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털이 엄청 많이 졌어요, 대갈이 맞아요, 내가 약간 처음 봤을 땐 약간 조금 털이 좀 없었어 털이 약간... 지금 엄청 많이... 지금 털이 이렇게 위로 자라요 머리가 있으면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털이 이렇게 뻥해서 걸어다닐 때마다 손뭉치 걸레가 됐어 걸레? 그 흰색 걸레 있잖아요 그래서 팔랑팔랑되면서 저 배고파요 야, 어쩌나 저도요 먹어볼까요? 원진아 진짜 착하게 살라는데 시즈니분들 앞에 계시나? 뒤에서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즈니분들은 아니네 근데 시즈니분들 앞에서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즈니? 시즈니라고 그랬어, 지금 너 시즈니라고 그랬어? 시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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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좀 많이 부르시네요 어떻게 지금 시켜먹자고? 아니요, 이따 먹어볼까요? 삼겹살 좀 지셔볼까? 나는 공기를 먹겠어 허그를 좀 끓여볼까 아니면? 삼겹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공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채노는 삼겹살 어때요? 저요 네 세미 씨 공기 드신다고요? 네, 저는 공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공기 진짜 잘해요 진짜요 그 공기 말고요 에어, 에어 에어 그럼 에어프라이어로 해먹는 거 어때요? 에어프라이어로 해먹는 거 어때요? 심각하군요 에어건 쏴줄 테니까 마음으로 드세요 밥 공기, 공기밥 크크크 공기밥? 공기밥 맛있지 하나에 천 원 요즘 좀 공기밥 좀 비싸지지 않았나? 하나에 천 원 아니야? 천 원인가? 그냥 천 원인데 약간 밥이 약간 카메라가 왜 흔들리는 거죠? 그 회장님의 테이블을 찾아드려야죠 최첨단입니다 여러분 최첨단입니다 여러분 좀 꼼꼼히 해 봐 제노 씨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요? 요즘요? 왜 그렇게 십상한 질문을 하고 그래요 십상한 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요즘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럼 십상한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요 이따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화 중 이해찬 씨가 전화 올 때마다 쬐깍쬐깍 게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상? 쬐깍? 좀 안 들어오면 되게 뭐라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노를 먹여 살려주고 있어요 요즘 게임에서 근데 그것만서도 안 받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런 말 안 해 그럼 줄 때 먹으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현지 씨는 요즘 잘 지내시죠? TMI? 요즘 TMI는 뭘까요? 요즘 TMI예요 식상하지? 네 되게 식상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노랑 게임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취미는 뭐예요? 취미 제노랑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 날 때, 시간 날 때, 그럴 때 하는 것도? 제노랑 게임 그러면은 신박하네요 정말 어떤 멤버랑 제일 친한 거 같아요? 저 제노랑 게임할게요 이봐 요즘 그 질문들이 답이 다 한 것으로 보여가 아 진짜 그럼 저 런지 씨한테 물어볼게요 런지 씨 요즘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요 네 저 제미 씨는 뭐 하시나요? 이런 게 좋아 제미 씨 요즘 뭐 하시나요? 요즘 아침에 머리 안 감는 게 요즘 재밌더라고요 그게 인생죠 그쵸?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그건 뭐지? 콘텐츠, 미치광이 콘셉트 그대로 유지 중인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미치광이 저였어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 보이게 마지막에 제가 미치광이었어요 마크 형이 실수로 나를 죽여서 네 아 진짜 여러분 아직 한 해가 더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한 해가 하이라이트였죠 하이라이트 한 해 이미 나왔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요, 마지막 한 해가 나왔어요 마지막? 그냥 그... 보내 게임, 보내 게임 근데 내가 방금 말했는데 내가 미치광이었다고 아니야, 그쪽엔 미치광이 없었어 미치광이 없었어? 아니야,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재민이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재민이는 미치광이 역할이 아니었는데 미치광이 연구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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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3가 남았다는 거네 응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나는 그 1은 봤는데 그 2, 2도... 2는 어제 나왔어, 2는 못 봤어, 아직 어제 나왔어? 응 저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네 오우, 섹시 머리 넓기게 섹시 저기 여기 있으면 머리가 거의 없는 사람 같아 저격 때문에 원래 그럴 거야, 나도 그랬어 해찬 오빠 인스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할까요? 우리, 우리 넷 중에 인스타 재민이랑 또 누구 하지? 그래서 여기 또 재민 인스타그램 비밀번호 잊어버렸나요? 잊어버렸나? 못 올리고 잊어버렸나? 나 없어, 잊어버렸나? 너 웨이버 할 게 없어, 나 웨이버 할 게 없어 너랑 나나 아무것도 안 하네? 응 우린 리슨 열심히 하자 리슨 버블이거든? 리슨 안에 버블이 있는 거거든? 그렇죠 어쨌든 버블이잖아 아니야, 리슨이야 버블 말래야 할 때 좋았어 재민이 섹시 동혁아, 결혼해 줘, 저 결혼했어요 동혁이래 동혁이래 동혁이래, 우리 얘야, 나야 재노야, 나야, 애기 나 대가리랑 다음 달에 결혼해 뭐야? 대가리가 내 여친이야 대가리도 대가리 여자야? 너무 좋은데? 천러가 장인어른이지 야, 조포가 이렇게 되냐? 좀 많이 꼬였어 응 전바가 장인어른이라니 우와 조포가 많이 꼬네 빨대 구멍은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뭐라고? 빨대 구멍 빨대 구멍은 하나라고 생각하지, 두 개라고 생각하지 빨대 구멍은 두 개고, 통로는 하나지 나 구멍과 구멍이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앞뒤로 봤을 때, 이쪽으로 봤을 때 구멍 하나 있고 빨대 구멍은 그 컵에 뚫려 있는 구멍이잖아 그런 거 그렇지? 그러네 아니, 빨대에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CGGV 가면 CGGV 큰 거, 큰 콜라 있잖아 CGGV CGGV CGG as my diamonds 오늘 혜찬이가 좀 이상해 네, 좀 이상해, 컨디션이 안 먹었어 근데 내가 그쪽 가면 콜라 그 큰 거, 양쪽 2개잖아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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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CGG 구멍이 2개지 V 이 배급으로 와야죠, 지금? CGGV CGGV CGGV, 그래, CGGV, 그래 근데 왜 CGGV야? 시네마... 굿, 비디오 이런 거 하지 말자, 시네마? 아니, 나 몰라도 그래, 그러니까 진짜 그거 얘기했으면 다 얘기해 뭘 시네마 시네마, 메가박스 메가박스 시네마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 또 어디 있지? 그래서... 생각해야 돼, 꼭 꼭 우리지 좋았다 그래, 됐어, 이제 눈무스러워 눈무스러워? 눈무스러워 근데 요즘 약간 날씨가 좀 풀린 거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럴 계절이야 그런가? 3월이야, 3월인가? 3월 5일이야 더울 때가 몇 월이지? 더울 때가 이제 7, 8월 7, 8월? 7, 8월 진짜 나는 한 7, 8월 되면 가을이 될 줄 알았지 너 어디 사세요? 20년 된 인사인데? 20년 동안 어디 사셨어요? 난 이 달의 계절이 없는 거 알았지? 달 계절의 이 계절 근데 요즘 5월 달만 해도 더워 그래? 확실해? 원래 된 거 아니야?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 공유 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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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 딛, 글리리밍 사츠리보드 한 번 해를 God 원하는거 구수함으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빠라바라반반반빰 말이야, 죄송해요 막, 죄송해요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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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여기로 가득 채워 릴로딩 나이도 좋다 단계를 브레이크 브레이크 R&B요? R&B요 좋아 캣투타임 한번 갖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그럼 런치 씨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몰아주기로 해낼까요? 캣투타임 노래 할 자신 있어요 몰아주기? 캣투타임이 뭐예요? 진짜 열심히 해 캣투타임 그럼 이렇게 하자 캣투타임으로 들어요 캣투타임으로 들어요 몰아주기를 반대로 하는 거야 한 명만 얼굴을 찡그리는 거지 한 명한테 그럼 해찬이부터 아니지 가위라이브에서 진 사람이지 안 내면 진 거 봐 에포 이겼으니까 혼자 하시면 돼 응 혼자 이겼잖아 왜 그래 원래 이런 거야 야 이긴 게 좋은 거야 이게 바로 공공주의 유진인 거고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가 하면 무슨 안 들었는데 아 빨리 오케이 그럼 정하고 이긴 사람이 할 거야 진 사람이 할 거야? 리액션 그것만 정해 이긴 사람이 몰아주는 거야 내가 진 사람이 몰아주는 거야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할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라 너희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해볼게요 오 마이 갓 제대로 몰아주기 좀 가까이 좀 가까이 하나 한 판 나 안 건네도 돼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할게 하나 잠깐만 한 판 끝나고 또 하는 거지? 아니지 아니지 끝이지 이게 그럼 난 제대로 할 필요가 하지 오케이 한 판 더 제대로 할게 오케이 한 판 더 하나 둘 셋 제대로 안 건네네 제대로 한 거야 솔직히 제대로 한 거야 솔직히 100%까지 안 해도 돼 70% 지금 한 거야 지금 거의 한 20% 했어 너의 평소에 야 이게? 어 너 진짜 어디까지 물었을 거야 딱 70%만 해 지금 몇 퍼센트인데 방금 건 30%였어 뭔 놀이야 자 갈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열심히 한 거 아니고 조금만 더 하면 알았어 조금만 더 런쥔인가 싶고 이미? 지금 벌써 우리 시즈니들이 난리가 났어 자 할게요 반응이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진짜 했다 진짜 멀었다 솔직해야지 박수 박수 했어 이거 진짜 했어 이리 봐 봐봐 지금 나 한 거야 응 다시 해 볼 다시 볼 다시 죽어 진짜 보고 계시는데 어떡해 웃겨 죽어 진짜 웃겨 죽어 웃겨 죽어 웃겨 죽어 죽 죽 먹어야지 예수님 콩물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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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끝내 안냐면 이번에도 진사나게 하는 거야 이건 무슨 과연 뭔데 이게 똑같이 몰아주는 거야 이게 뭐야 어떡해 얼굴을 그려줘 똑같이 몰아주는 거야 네가 똑같이 몰아줘야지 무슨 소리야 좀 나 진짜 지금 방송에 와서 엄청 참고 안냐면 증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재민아 알지 재민이 알지 재민이 안 된다 알지 알지 자 하나 가까이 와 뭐 하는 거 같아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왜 왜 일단 넌 너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어 어 그게 문제야 넌 넌 너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어 넌 몰아주기 최선을 다했어 아 근데 그게 문제라고 아깝네 나는 사랑한대 어때 약간 좀 엽기톡기 같았어 엽기톡기 엽기 떡볶이 같았어 할 거면 다 하라고 할 거면 다 하라고 진짜 아니지 끝이지 아니지 약속한 거 여기까지 우리 계약은 여기까지 재민아 펜트하우스 2 봐요 봤지 바로 봤지 오늘 안 해 오늘 안 해 어 오늘 안 해 뭐에서 끝났지? 안 되지 기다려 기다려 내가 스파야 스파야 다시 한 번 내가 생각해볼게 어디서 끝났더라? 비밀이지 그러면 애교 애교 어때? 싫어 싫어 귀여워 어머 여기 다 있었네 안 됐다 안 됐어 둘이 하면서 됐어 너네 이거 봤어? 이거 뭔데 지금 볼게 지금 볼게 안 했네 했어 했어 네가 지금 잘못 본 거야 안 했네 다시 다시 제대로 기회 줄게 안 해 안 해 야야야야야야야 우리야 너무 너무 흥불하지 말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흥불했어 너무 좋아BAB 제민이... 제민이 애교 시키냐? 응? 응? 됐어, 그만, 그만 좋았어, 좋았어 딱 좋았어 심각하네, 지구가 지구가 심각하네, 한 번만 너무 웃겨 얘들아, 드림 연구소에서 삐초리 된 거 뭐였어? 얘 뭐가 삐초리가 됐어? 나, 나 키운다 뭐가 삐초리? 등목? 마크 형이 한 거, 아니, 말하지 말고 마크 형이 얘기하면... 여러분, 비속원은 아니었어요 비속원은 아니었어요 비속원은 아닌데 마크 형의 비밀이죠 어디요?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그 선이 그 선이야? 이 선 이건 공중화장실을 못해 이때 했다, 이때 근데 나 머리 왜 이래? 너가 이렇게 그렇구나 소리 켜고 귀엽나? 어, 귀엽네 비속원 아니에요 비속원 아니에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지만 그냥... 충분히 얘기하면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얘기할 수 있는데 마크 형 허락? 보호상... 마크 형 허락할 것입니다 근데 마크 형 허락도 맡아야 되고 회사 컨펌도 맡아야 되고 어쨌든 회사 컨펌 안 맞으니 이게 나왔냐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만! 여러분 궁금하시죠? 계속 궁금해 저게 뭔데? 나도 저기 삐처리 될 줄 몰랐어 나도 그렇죠 난 사실 그냥 안 나갈 줄 알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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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잘생겼다, 잘생겼죠? 잘생겼냐? 잘생겼죠? 너 잘생긴 거야? 그렇죠 이 표정 야, 제노 형은 막 뭐였을까? 아, 궁금해 그래서 제노 씨는 인스타그램 계획 있으신가요? 저요? 네 모르겠어요 해찬 묶음보다도 보고 계시잖아 어머니가 응? 이렇게 생긴 거야 봐봐 아기 배 아니지, 이제 아기 배가 아니었네 야, 야, 거기까지 해라 아니, 시즈니분들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럴 수 있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빡빡 있어서 운동 선생님이 하는 얘기에 들나? 아, 저는 선생님이 궁금해 하셔야 될 때 냅둬야 돼 이렇게 와서 복근, 여러분 아주 빡빡, 씨, 그 어쩌면 평생 못 볼 수도 있어 야, 야, 야 철 삐철이가 설마 이수만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크 형의 프라이버스 마크 형의 개인적인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즈니분들이랑 다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지 않을까? 응? 몰라요 시즈니분들 알지 않아? 뭘? 몰라 모르시지 않을까? 모르면 모르게 돼 인중아, 나 중국어 공부 중인데 응원해줄게 자유 자유 인중이 있어? 인중 또 있잖아, 지금 너네도 있네? 다 있어, 인중아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파이팅할까? 어휴, 그러면 모르시오, 파이팅 인중아 나 이제 놀랍지도 않아 나 놀랍지 않아 내 이름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 런중이라 적혀있어 런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아니, 어떻게 런준이라 적혀있는 거를 런전, 런전이라고 아니, 왜냐면 좀 잤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공항 같은 데 아니면 여권에 영어로 렌 준이라고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렌준이라고 얘기해 런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했어 그럼 이제 한국어로 적혀있을 때 런준 런준인데 런전 그걸로 왜 꼭 린준 런전을 모으는 게 그거 왜 우리한테 물어봐 궁금했지, 나는 그러네 궁금했지 왜 우리한테 물어봐, 우리 런준이라고 하는 거 나도 참 한창 쩔어졌어 런준이 그렇게 어려웠었나 런전 이제는 원래는 선생님이나 안무소이 잘못 부르면 선생님, 저 런준이 에러 한 이제는 그냥 런전 네 네 네 하고 그냥 역시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 앤 런전 느낌이 맞아 막걸리 너는 8년 동안 다른 사람 이런 거 헷갈려 본 적 있어? 제노랑 재민이가 진짜 많이 했다 나 항상 재민 재민 씨 나보니까 제노라 헷갈림만 해 나도 헷갈렸어 특히 우리 숙소 이모님 아직도 야, 나 이모님은 저한테는 어, 진짜 아, 런,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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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준아 항상 그래서 저 런, 런, 런준이에요 역시 그런 느낌이지 그, 이분도 자기 이름 헷갈릴 수 있도록 암 제로 암 제로 맞아, 그때, 그때는 왜 이렇게 당당했지 그게 뉴스로 나갔죠 어, 하필, 하필 그 장면이 암 제로 암 제로 이모님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막 계속 눈치를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한데 왜 내가 모자 잘못했는데 나 이러고 있었지 어떻게 자기 이름을... 당신 이름이 틀렸어요 암 제로 아니, 이거는 제가 이게 너무 틀렸는지도 몰랐을 거야, 진짜로 나 몰랐어 근데 팬분들도 다 조용해지시더라고 아무 말도 없으셨어 해찬이 뉴스 나왔는데, 알았다 포카 아, 너무 웃겨 그거 뭐야? 포카, 포카 뭐, 뭐, 뭐 포토카드 포카가 뉴스에 나왔어, 나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뉴스였는데 앨범인데 딱 그 옆에 포카 한 적이 있는데 해찬의 포토카드 아니, 단체방에 해찬 뉴스 나왔어 근데 애들이 갑자기 반응이 야, 어떡해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근데 이래서 딱 봤는데 포토카드였어 되게 걱정이... 이마크 어디야, 천지 어디야 이 세 명은 그 뭐지, 스케줄이 자꾸 늦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건 장난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몰아가는...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제 말은 그렇게 믿지 마시고 오늘은 공공즈를 해주고 공공즈를 안 갔습니다 맞습니다 세 명은 지금 밥 먹고 있을 거예요 맞았어요? 안 먹었고 진짜로, 그렇지 어쨌든 뭐 얘 말도 100% 믿지 마 우리 서로 안 믿잖아, 100% 아니, 드림은 서로 안 믿잖아 맞아, 말도 안 돼 지금 그런 느낌이 있지 근데 꼭 믿는 사람 있잖아 마크 형 마크 형 또 믿더라 진짜? 저번에, 저번에 우리... What? 이러는 사람 저번에, 뭐지? 아니다 대박이다 재수야 대박이다 진짜, 너무 진짜 재수야 이거 까먹었어? 까먹었어 근데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근데 저번에 막 그런 거... 됐다 알았어 사실 내가... 됐대 사실 내가 알고 있지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됐다 아까 여러 번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아니에요? 지금 한 번 더 한 거야? 야, 야 됐다 됐다 왜 이러신다, 나들 나 이거 진짜... 됐어 우리 또 보고 있어? 그러니까 됐으니까 가라고 아니, 있어 얘 안 해줘도 되니까 가라고 너는 왜 나한테 그게 야, 됐는데 근데... 너네 화면 안 나와 댓글이요? 화면이요 네, 화면이요 저 라면 좋아해요 화면 맛있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저기로 가? 난 진짜 가 어? 너 이거 뭐 가? 야, 나 핸드폰이 뭔 죄야 네 손가락이... 아니, 어떤 분이 갑자기 생각났어 이마크의 성이 박이면 진짜 웃겨요 박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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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마크여서 제일 웃기다 남성 별명이 이마트였어 이마크다 마트야 이마크다 마트 다르셨어요? 배고파 진짜 배고파 고구멍 삼겹살? 어디서? 숙소에서? 응 뭔 소리야? 트름한 거 아니야 진짜 트름이... 배에서 소리 났다고 왜? 트름을 너무 대놓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원진아 진짜 내 못내 여기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야 물론 나는 안 해 원진아, 부끄러운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안 해 넌 진짜 나왔던 사람이야 내 머릿속에 잔인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 아니, 사랑하려고 이런 건 다 하고 사는 거야 맞아 아니, 안 했다니까? 아니, 근데 그냥 배에서 공기고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걸 트름이라 그래 아니, 안 나왔잖아 나오면 트름이고 나오면 트름이고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네, 그러면 이 힘 빠지는 런쥔 씨를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네 저녁밥을 묵어야죠 밥 먹고 싶어요 밥을 묵으려면 우리가 또 가서 요리를 해무어야 되니까 요리 안 주잖아요 요즘 그렇죠 귀찮아요 요즘 지금 스티븐 해찬인데 에버 에버 해야겠네 아니, 없어 안경 써야 돼 아이폰 맥북 좋아 끝없어? 아이폰이랑 맥북이 좋다구 두 개 다 있잖아 응 있네 플래그스 아이, 귀여워 아니, 나 귀엽다고 나도 귀엽다고, 귀엽다고, 귀엽다고 아우, 귀 뜯어지는 줄 알았나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살아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통카할 것 같아서 그래, 진짜 네, 여러분 이제 저희는 다음에 이제 또 스케줄 하러 가야 합니다 스케줄 밥 먹으러 네, 감겹살 공중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스케줄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얼른 식사하시고요 그래 저희 공공주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언제 올 건가요? 언제 올 건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 끊지 안 끊지 안녕 안녕